첫번째 게임 출발 강한 탑스피도 좋았습니다 김양현의 서비스 아아 오른손 선수가 유리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번째 메치는 어떨지요 강한 탑스피 탑스피 하기는 좀 무리였네요 4대0 넉점차입니다 김양현의 서비스 스코어는 4대1 자 이번에도 백현 안전하게 해놓고 결정을 하는 선수입니다 서비스 윤주현의 서비스 아아 스코어 4대3 윤주현의 서비스 이번에도 강한 포인트 스코어는 5대3 자 강현 클립 스코어 스키 자발 스키 스키 스코어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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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 김양현 네트 맞고 어어어어어어 대가스턴 자 짧게 짧게 참 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스코어 1대0 저어어 바나나프리 그 불러갈 때 스코어는 2대1 바로 선제 윤주현의 서비스 백핸들 스코어는 3대2 이번에는 몸쪽 이번엔 깊은 서비스 스코어는 5대2 자 이번엔 대가스턴 잘 받아냈어요 자 이번엔 탑스턴 자 이번에도 푸시성을 하게 됐네요 자 이번엔 여전히 점수차는 2점차입니다 터로 나가고 있는 김양현입니다 자 이번엔 네트 네트 막뿐 떨어지면서 김양현의 게임 포인트 아아악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김양현의 서비스 깊게 이어지는 김양현의 서비스 자 이번엔 이번엔 가난한 플릭 2대1 에케드 타임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김양현의 득점 스코어는 3대1 자 이번엔 자 깊은 끝 윤주현의 서비스 가난한 플릭 이번엔 블락입니다 스코어는 4대3 자 잊지마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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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3대1 윤주현의 서비스 대각스턴 대각스턴 잘 받아냈어요 톱스턴 톱스턴 아아악 자 이번엔 서비스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작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스코어는 9대5 자 이번엔 석점 뒤져있는 윤주현 블릭 이후에 코어핸드 전환 이번엔 이 서비스 포인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양현의 서비스 강한 톱스피 직선 톱스피 내결 네트 맞고 떨어지면 김양현 선수입니다 어 직선 코드 홈페이 트위치 스케치 왈페이 에이 아 스턴 트위치 에이 에이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